할렐루야, 큰 은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향하신 우리 양은 능력과 부하,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. 그렇습니다.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, 예수님께서 허불과 죄로 죽어야 했던 우리를 살리셨고, 그 다음에 번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. 그는 십자가 재단에 들여진 순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.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시다.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두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. 모든 능력과 부하,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,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실 주님,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존귀하신 주,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며 나아가십시다. 아멘 죽인 하나씩 어린 양 우릴 사랑이신 주님 우리를 급히 모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인 하나씩 어린 양 우릴 사랑이신 주님 우릴 사랑이신 주님 우릴 사랑이신 주님 주가 살리셨네 죽인 하나씩 어린 양 죽인 하나씩 어린 양 영광과 산속한 길에 합당하시보다 어린 양 찬양하리라 주님 감하신 어린 양 우릴 살리신 주님 허물과 죄로 주님 우리를 주다 살리셨네 하나님 오이냐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 나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일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 받기에 합당하시보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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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